노을이 지는 한강공원, 한 외국인 여성이 다리에 힘이 풀린 채 털썩 주저앉아 강아지 한 마리를 껴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뭐라 속삭이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 방방곡곡 재미난 이야기 물어오는 태백산 호랑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힘이 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알래스카 출신으로 환경공학자로 일하며 어느 날 한국으로 파견해 왔다가 한국에 반해 서울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어요. 번화가의 꺼지지 않는 불빛, 다양한 음식의 향기, 길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케이팝 음악이 저를 맞이했죠. 하지만 서울의 진정한 매력은 따로 있었죠.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제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고즈넉한 정치 속에서 한국의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또 작은 골목길에 숨어있는 아늑한 카페에서는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성을 느꼈죠. 한국의 음식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맛의 조화가 인상 깊었어요. 제 입맛에도 맞더라고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 했었고 그런 친절한 한국인들에게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또 한국의 사계절이 얼마나 매력적이게요. 제가 살던 알래스카와는 다르게 봄의 벚꽃, 여름의 푸른 산,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덮인 거리까지 저에게 계절의 변화를 알게 해줬답니다. 하마터면 몰랐을 뻔했다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렵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항상 새로워요. 제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거예요. 서울에 정착한 후 저는 한국에서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답니다. 환경공학자로서의 제 전문성을 활용해 서울의 친환경적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 일을 통해 한국의 첨단 기술과 환경보호에 대한 융합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일상은 새로운 삶으로 항상 바쁘답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 오후 산책 시간에 마주치는 고요한 한강의 풍경, 그리고 저녁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식사 시간은 제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서울의 즐거운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가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빠지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다양한 지역을 탐방하며 한국의 명소들을 직접 보고 느꼈죠. 각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어 저에겐 항상 새롭답니다. 이렇게 느끼는 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또한 한국에 와서 만난 사람들과의 침묵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강공원에서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퇴근 후 저는 종종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화로운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죠. 한강의 잔잔한 물결과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무들 그리고 노을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연히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와 마주쳤습니다. 주인이 없는 아이였어요. 가냘픈 몸매에 헝클어진 털, 여기저기 흙과 오물이 묻어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하지만 그 개는 제게 다가와 살며시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그 개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책과 조깅을 할 때면 저는 종종 그 개를 만나러 황당공원에 갔어요. 저와 그 개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생겼죠. 그 개를 통해 진돗개의 귀여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이 순간은 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 개를 마주치게 된 것은 저에게 아름다운 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름은 바람이었죠. 매일 그 개와 산책을 하면서 저는 바람에게 밥과 물, 간식 등을 주었고 점차 친해졌습니다. 바람이도 저를 잘 따르기 시작하고 제가 산책을 시작할 즈음이면 저를 기다려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저녁도 바람과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저녁 노을로 물들어 평화롭고 아름다웠죠. 바람은 언제나처럼 즐겁게 주변을 뛰어다니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지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평온이 깨졌어요. 뒤에서 갑작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돌아보기도 전에 한 남성이 제 뒤로 다가와 어깨를 세게 붙잡았어요. 저는 그 충격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성의 얼굴은 분노로 이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는 제 손목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죠.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이가 달려왔습니다. 제게 다가오는 남자의 위협을 직감한 것 같았어요. 바람이는 으르렁거리며 그 남성을 향해 달려들었고 다리를 물어뜯었죠. 남성은 바람이를 피해 놀란 듯 뒷걸음질 쳤어요. 바람이의 용감한 행동은 그 남성을 막아냈고 그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바람이에게 다가갔어요. 바람은 여전히 저를 보호하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에 대한 제 마음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 깊은 감사와 신뢰로 변했습니다. 저는 바람을 꼭 안고 고마워 바람 넌 나의 영웅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바람은 제 삶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바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많은 사건들 중 가장 인상 깊은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바람과 제 사이에는 더욱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바람이 없이는 한강공원을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제가 이국 땅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어주었고 제 삶에 더 많은 즐거움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바람이라는 한 마리의 진돗개와의 만남은 한국에서의 제 삶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바람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제 삶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바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서울에서의 제 생활에 큰 기쁨과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는 바람이를 집에 데려와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작은 결정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책임감, 사랑 그리고 보호의 의미에 대해 말이에요. 바람이 제 삶에 들어온 후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바람과 함께 서울의 다양한 공원과 산책로를 거닐면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고즈넉한 북촌 한옥마을의 골목길, 활기찬 홍대의 거리, 그리고 아름다운 남산의 산책로를 함께 걸었죠. 특히 동네에서 바람이는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이웃들은 바람이를 보며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이웃들은 간식을 준비해 바람이를 기다리기도 했죠. 바람이는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고 그 덕분에 저도 많은 이웃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를 아주 좋아했고 이미 용감하기로 소문난 바람이와 함께 우리는 동네 강아지 순찰단의 일원이 되었죠. 바람이와의 산책은 저에게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문화를 포효하는 태도를 배웠죠. 바람이가 있어서 제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지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감동과 새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제 바람이는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제 추억들은 바람이랑 함께했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람과 저는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더 깊이 탐험했어요. 서울을 떠나 우리는 전통적인 한옥과 고대문화 유적지로 질비한 경주에 고요한 거리를 걸었고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해안가를 누비고 한라산 등반도 같이 했죠. 저는 한국의 자연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바람이랑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소중함이라고 느꼈죠.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는 진해의 거리를 걸으며 여름에는 부산의 시원한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었죠. 가을에는 남산의 단풍기를 따라 걸으며 산책을 즐겼고 겨울에는 강원도에 눈 덮인 설악산과 속초 바다에서 하얀 겨울을 만끽했습니다. 바람이와의 만남은 제게 한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바람이와 함께할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어떤 모험과 추억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바람이랑 함께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바람이와 같은 훌륭한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안은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